여러분 이제 290페이지 제6장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함재는 기본, 많게는 두음재가 나오는데요. 먼저 291주로 가겠습니다. 환지계획의 내용이 나와 있죠. 가로 1번 환지계획 작성이 나오는데요. 1번 실행자는 더시발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무엇을 작성해야 한다? 환지계획. 환지계획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했는가? 박스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만 딱 체크해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답니다. 불러드릴게요. 환지계획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이렇게 써나요. 환지계획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환지계획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래서 환지설계획 꼭 포함해야 되고 필지별로 환지명세 꼭 정해야 되고 필지별과 관리별로 된 청산금이 아니고 청산대상 토지명세. 청산금 절대 아닙니다. 청산금. 청산금 결정 내용 아니에요. 청산금 결정 내용이 아니고 바로 청산대상 토지명세라는 거. 채비지명세, 보려명세 꼭 정하고. 입체한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한지용 건축명세하고 공급방법, 공급규모. 이거 포함해라. 남는 통과. 이렇게 봐주십시오. 일단 봐주시고 2번. 이 환지계획은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하게 될 때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원 토지수약에게 환지처분을 해주거든요. 이때 환지처분을 행하게 한 구체인 계획으로 만든 것이 환지계획입니다. 이 환지계획이 확정되면 사업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을 시행자가 종전소자에게 줄 때는 이 계획에서 정한 도로만 주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획이 환지계획인데요. 이 환지계획을 작성했던 자가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다. 그러면 이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그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조합이라든가 토지수자 같은 자들이 작성할 때는 장난칠 수가 있어요. 그 도시벌관의 가운데 블럭에 A가 토지수자였는데 그 자것을 구석지에 있다 환지처분을 줘버리고 구석지에 있는 토지수자에게는 가운데 블럭에다 줘버리면 가운데 땅을 받은 사람은 아주 좋아 버리죠. 사업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정할 때는 관할 시장수 구청자한테 인가시행해서 인가받아라. 그래야 그 환지계획 확정되면 그 담당으로 넘어왔을 때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사업장이 제주도면 제주특별자치단사한테 인가받아야 확정된다. 그런데 시행자가 국가라든가 지방사천체 이런 것들을 행정청이라는데 그런데 시행자가 시장수 구청장이다. 이 지방사천체죠. 이네들이 행정청인데요. 이네들이 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시장수 구청장 자기한테 인가 안 받습니다. 그냥 스스로 확정하면 돼요. 왜? 그네들은 환지계획 작성에 나갈 때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2번을 두고 있습니다. 2번 제가 읽고 가면 잘 따라와 보세요. 인가해가지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그것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표로 바로 조학 같은 자, 토지소자 같은 자. 이네들이 시행자했다. 환지계획을 작성했다. 그러면 인가를 받아라. 누구한테 가느냐? 특별자재조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받아라.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셔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쭉쭉 넘어가서 292페이지. 2번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은 적응환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적응환지가 되도록 한다. 그 말은 가로 1번. 환지계획은 종전토지, 개발하기 전의 땅이죠. 종전토지와 개발해서 주는 땅. 이걸 환지라고 했죠. 종전토지와 환지의 7가지를 정확하게 해서 정하게 돼요. 7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위치, 지목, 면접,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류로 정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7가지를 꼭 기억하셨는데 7가지는 머리자 따서 위, 지면 한번 쉬고 토, 수리, 환 이렇게 암기했어요. 위, 지면 토, 수리, 위, 지면 토, 수리, 이 7가지를 종합고리에서 환지계획을 체험해서 환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원점에다가 A가 이쪽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리하였다. 그대로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걸 제자리 환지, 제자리 환지, 원 위치해 준다 해서 원한지, 적자리에 줬다 해서 적응환지를 합니다. 왜 적응환지가 되도록 환지액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죠. 적응환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냐.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 환경을 고려라.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질입니다. 토질이다. 이 A가 종전토지를 가지고 쓰는데 그게 옥토였다. 그런데 바로 개발해서 환지를 주는데 암색이 쫙 깔려있는 땅으로 줘버렸다. 그러면 이 땅 받았던 A는 자기 땅에 아주 옥토여서 좋은 땅이었는데 바위가 있는 암색을 받았다 하면 바위를 다 뚫어야 되고 공사할 때 아파트, 건축물 같은 거 환지 받아가지고 건축물 공사할 때 자기가 바위 뚫어야 돼서 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 옥토를 줘야 되지 암석 줘서 안 된다. 암석지를 가지고 있었던 자에게는 암석 주여라. 이렇게 이게 토질입니다. 아주 토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지 줄 때는 토질도 고려한다. 그리고 그 개발을 하기 전에 정년 토지가 하천에 상륙 쪽에 있었다. 그러면 환지 줄 때도 상륙 쪽에 줘야 되거든요. 여름에 가뭄이 있을 때는 상륙 쪽에 있는 토지 수가 물을 먼저 이용하고 나무는 밑에 쌍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의 이용 권리 수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리도 고려해서 환지 권리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일체 지목 면접 토지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일곱 가지를 종합해서 환지 권리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해가 있습니다. 바로 가로 2번이 이제 외해가 나오죠.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해가지고 2번 시행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너무 지나치게 좁은 토지를 가소 토지를 하는데 가소 토지가 되지 않냐 하도록 면적을 더 늘려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면적을 더 늘려서 준다. 이걸 증환지라 합니다. 이렇게 증환지를 할 수도 있고요. 환지 대상에 더 아예 재할 수 있다. 환지 대상에 재한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돈 주고 끝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도 보면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줄 수 있다. 면적을 줄여서 준다. 이걸 감안자라 합니다. 이 시행자는 이와 같이 이 도시개발법에 큰 거여서 이렇게 환지 줄 수 있고 저렇게 줄 수도 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법에서 주고 있는데 더 종전 토지 대비 종전 토지 면적 대비 더 늘려줄 수 있다. 증환지 종전 토지 규모가 너무 적다. 그럴 때는 아예 환지 안 주고 청산은 주고 끝내버릴 수 있다.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좁은 토지는 더 늘려줄 수 있다. 증환지 할 수 있다. 그랬죠. 큰 땅은 줄여서 줄 수 있다. 가만히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시행자가 여러분이 종전 토지 조그만한 가죽스인데 더 늘려서 더 줬다. 그러면 돈 내놓으면 돼요. 그 청산으로 내놓으세요. 해서 땅가 받아갑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을 증수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2만 원 땅을 받게 됐는데 지금 환지 받게 됐는데 주례 수여 버렸습니다. 가만지. 그때는 적게 줬던 만큼 주지 않았던 땅에 대한 보상을 주죠. 이런 것을 청산이라고 해요. 청산을 교부해서 줍니다. 돈으로 계산을 주는 거죠. 또 환지 부정을 하게 될 때도 땅값 줘서 줍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은 바로 5년간 행사자면 시호로 소멸돼서 찾아갈 수도 없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산으로 소멸시는 5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이따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어떤 걸 보느냐 가로 3번을 봐보세요. 가로 3번에 동그란 1번은 중요표 동그란 1번은 토지 소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정에 하죠. 그래 이 환지 부정은 시행자가 말이며 그 토지의 면적이 너무 초반하다. 그러면 직권으로 환지 부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땅값 주면 됩니다. 청산금. 근데 이 시행자가 직권을 한 게 아니라 토지 소자가 신청을 나 땅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요. 이렇게 신청합니다. 시행자가 토지 소자한테 돈 받고 나갈래요.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면 동의 내줬죠. 이렇게 토지 소자의 신청이라든가 동의받아서 시행자가 환지 정하지 않고 땅값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걸 환지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 토지 속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 임차권자의 임대차 계획이 안 끝났다면 임대차 지금 하고 있는 임차권자 관리를 관리를 침해할 소재가 있기 때문에 토지 소자의 신청과 동의하에 시행자가 환지 부정을 해나가려 할 때 그 토지 속에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도 얻어야 환지를 정하지 않냐 할 수 있지 임차권자와 동의상으로 하면 환지 정해가지고 임차권자의 관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는 거 1번 가로 3번에 1번 중요표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294페이지 가로 4번을 보겠습니다 가로 4번을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조치해가지고요 이 도시발교안에 환지 방식을 전해서 사봤는데 그 안에 구 도로가 있다 또 그러면 그 구 도로 위치 면적 고려하지 않고 새 도로 공공시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종종과 용도 폐지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 작성 기준 종종토지와 환지의 위치 진보 면적 토지 이용상 환경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도로 새롭게 딱 아무데따따 자꾸 좋게 자꾸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가로 4번을 보면 공치법의 그 어느 하나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 이때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용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정할 때는 그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바로 저거 환지의 원칙을 조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은 환지계획 작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2번 이 시행자가 도시기발사업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찬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면 그 말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 후 공공시설 전부 일부가 용도폐이 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그것은 환지를 정하지 하냐고 그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필퇴된 땅들이 있을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환지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된다는 것 국가 지자체에게 다시 환지 만들어서 줄 게 아니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서 줘야 된다는 것 5번 이 보류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 때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재에게 토지 주지 않고 보류시킨 땅을 보조하죠 이 보류지가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행자가 사업할 때 들었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받아가는 체비로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도로공원용기 공공시설을 하죠 공공시설 용기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지 않는 땅 종전 토지 소재에게 주지 않고 보류시킨 땅을 보류합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는 시행자가 받아가죠 그러면 체비 빼고 이것만 남았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것은 환지교에서 정합니다 이 새로운 공원은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가져간다 만약 공원이 나오면 공원은 공원관리청이 가져간다 이렇게 환지교에서 작성할 때 정합니다 자 이거 보니까 보류제라는 용어하고 체비라는 용어 뭐가 더 넓은 의미의 용어일까요 이게 넓은 용어의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포함하니까요 그걸 이해했다면 한번 들어가죠 5번 1번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귀약 귀약은 토지 소재 두 명 이상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바대에 만들게 하는 거죠 지원과는 조합이 시행자일 때 맞는 거죠 시행자는 공공시행자가 사바대치로 만들죠 자 그리고 시행자라면 실식에 다 작성합니다 이때 그런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단 보류로 정할 수 있다 보르지 통합시구 그중 할 때 그가 뭐냐 보르지 보르지 중 일부를 뭘로 정한다 체비 통합시구 체비로 정해서 그 체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냐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땅을 체비다 한다 이렇게 봐주시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 특별자치도사 시정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농택 건설 촉진 이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6번 환지개그 기준화 있죠 환지개그 기준화 안에서 바로 2번만 봐두시면 돼요 2번 보시면 이 환지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굽는다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요 두 가지 뭐냐 평면한지하고 입찬지가 있습니다 평면한지는 말 그대로 종전 토지를 접수해서 시행자가 토지격증해서 땅으로 주는 거죠 토지에 종전 토지에 있는 토지를 이번에 개발을 통해서 환지를 주게 될 때 종전 토지에 있는 토지를 환지로 옮겨서 주는 것을 평면한지라고 합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를 토지로 주는 것 이걸 평면한지라고 해요 그런데 입찬지라는 건 뭐냐면 입이 뭐냐 입이 세월입이에요 한자로 그리고 건물이랑 몸체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환지 바깥을 환 땅지 땅하고 묶어서 건물이랑 몸체를 세워가지고 바꿔준다 이걸 입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찬이는 반드시 구분건축물을 건축가지고 바로 고리 권리를 옮겨줘요 종전 토지소자 종전 그 사업장에 있는 건축물소자가 나 건물을 땅에 대한 집을 묶어서 받고 싶어요 라고 신청서 되면 시행자가 구분건축물을 건축해서 구분건축으로 구분수육권 대상인 건축물을 유보하고 땅에 대한 집을 묶어서 주는 걸 입체 환지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평면한지는 환지나 토지나 토지나 관리를 도시기 바살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주는 방식 입찬지는 환지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도시기 바살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으로 이전해주는 방식이다 이때 입천지를 신청할 때 종전의 건축물 소자 중 무허가 건축물 소자는 입천지 신청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이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반드시 환지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환지 설계를 하게 되는 방식이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식하고요 하나 그 다음 면적식이 있어요 평가식하고 면적식이 있는데 평가식이 뭐냐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뜻입니다 평가식이란 도시기 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제하는 방법 무슨 말이냐 종전 토지가격 대비 환지가격을 고려해서 주는 겁니다 종년에 개발을 하기에는 그 도시기 발교 안에 A가 전을 천정트 가지고 있었다 근데 감정평가 법인 동원에서 감정가액을 매겨봤더니 이렇겠다 그걸 접수받아가지고 시행자가 환지방식을 조여서 사업에서 구역정지해서 필지 나눠서 500으로 딱 잘라서 500조금부터짜리 감정하겠고 이렇겠다 그러면 천조금부터짜리 밭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가 1억짜리 했는데 이번에 환지받아갈 때 그 면적이 500조금미터인 것만 가격을 보니까 이렇겠다 그러면 1억짜리를 1억짜리로 바꿔주니까 문제가 안 되겠죠 이 땅이라는 것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가지고 평가해서 설계하는 것을 평가시라 한다 이거죠 우리나라는 평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지세계 할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환지세계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되 외주로 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이 중요한 적도 있어요 저 땅값이 좀 싼데 그런데는 바로 면적도 중요하죠 땅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종전 토지의 그 면적을 고려해서 환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면적식을 합니다 면적식 면적식은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 이동이 경매하거나 그리고 기반적으로 단순한 정비 등을 할 경우에는 면적식을 정해서 환지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면적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 안에 도시기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그 크기 위치 이걸 기준으로 해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 즉 면적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금방 이 입장지를 설계한다 그때는 반드시 평가식만을 적여서 해야 합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입장지 신청했어 그러면 입장지 대상인 건축물을 일부 구분수입권이 대상해야 되는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계산할 때 바로 이거 얼마짜리다 너 얼마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청산업 계산하자 해서 평가식을 가지고 하지 면적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시면 296페이지 296페이지를 보면 7번이 나옵니다 자 7번의 1보면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객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지객 구역 안에 토지 소재가 더시기 바랄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걸 토지 부담률을 합니다 이런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토지 부담률은 누가 산정하느냐 시행자가 산정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토지 부담률이 뭐냐 토지 부담률이란 환지객 구역 안에 토지 소재가 더시기 바랄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 비율 이게 뜻이죠 그냥 가볍게만 읽어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이 면적식으로 환지 살게 한 환지객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객 구역 내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지하는 경우는 60%까지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또 60%까지 하려고 60%를 부담했는데 도지 사업성이 안 떨어져서 무산될 것 같다 그러면 토지 소재들이 우리가 더 바치고 해도 되니까 합시다 라고 동의를 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환지객 구역 내 토지 소재와 종소의 3분의 3이 동의하고 그러면 60%를 초과해서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쭉 넘어오시면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6번에 하나 받았어요 6번은 좀 조금 지문으로 나오니까 환지객 구역의 A부와 연결되는 환지객 구역하는 도로서 넓이 25m 이상인 간선도로는 그 도로 25m 이상인 간선도로 만들 때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겠죠 그때 그 도로 부진인 땅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재가 부담하고 그 도로 공사할 때 들어간 공사비는 관할 지방 자체한체가 보좌에서 함께 건설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바깥치면 틀려요 도로 부진은 지방 자체한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 도로 부진 땅은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재를 부담하고 그리고 도로 설치할 때 공사비는 지자체가 보좌에서 함께 건설할 수 있구나 9번 평가식으로 9번의 1번이면 평가식으로 환지사일 시 평균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재와 총수의 3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그 50%를 초과해도 되구나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서 보면 입체한지가 나 있죠 입체한지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입체한지는 바로 누가 누가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냐 가로 1번의 동간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을 일부하고 건축물은 토지 권유주를 묶어서 부여해 둘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입체한지를 합니다 이 경우 말이죠 입체한지를 신청한자의 정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 권리가에 권리가의 뜻이 나옵니다 환지객상 환지후 조성토지 등에 대하여 정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얻을 수 있냐고 있는 권리가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권리가액이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건축으로 최소 공급가격 그래 이제 입체한지 형식으로 지금 구분건축을 건축하는데 각 세대장 분양가를 최소 분양가를 1억을 한답시다 그런데 그 분양 신청을 했던 그 사업자 안에 있는 토지수자 건축물 소유자의 그자의 권리가액을 따져봤더니 어떤 자것은 9천만원 어떤 자것은 5천만원 어떤 자것은 2천만원 이렇게 각각 달라요 그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도 나도 입체한지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무조건 다 받아주냐 아니다 종종 권리가액이 이번에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이 1억에 가면 1억 대비 몇 퍼스트 이하짜리는 안 받아줘 되냐 70버스 이하 그래 7천만원 이하짜리는 입체한지에 신청하더라도 제도 할 말 없다 그 말이죠 자 그때 더시발사로 조성된 토지에 건축된 구분건축으로 최소 공급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는 바로 시행자가 그 규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입체한지 신청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건축으로 최소 공급가격은 토지평가협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요 3번을 봐보세요 이 사업장에 지금 환기 방식을 초기하는 사업장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입체한지 신청했어요 그 사람 거 정정관리가격을 평가했더만 2천만억이 안 돼요 이번에 구분건축물 최소 공급가격이 1억짜리인데요 그런데 그 자거 보니까 건축물이 주택이에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주관정이 더 우선이니까 정정가가 얼마가 됐든 묻지 말고 설령 정정가가 말이죠 그 최소 분양가격의 70% 이하리라도 그 자거선 받아줘가지고 입체한지 해서 주관정을 도모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3번인데요 환지원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에 또 함 주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자는 권리과액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전 권리과액과 간급시 입체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바로 300페이지 가로 4번에 나옵니다 입체한지 설계할 때 말이죠 바로 30세대를 건축했어요 입체한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권 따져봤더니 바로 20명밖에 안되네요 10채가 남았네요 이걸 잔여억 건축물이라 합니다 가로 4번에 1번 시행자는 입체한지 대상에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그런 건축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귀약정관 시행자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느냐 채비 건축물로 정하거나 채비로 정할 수도 있고 토지소자에의 토지소자라는 것은 그 도시법 안에 있는 토지소자 건축물소자에의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 분양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를 좌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301페이지 환지 예정지가 나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